아우 돼지들 밥을 먹고 또 밥이 부족한가봐 저희 돼지는요 참외 아주 환장을 합니다 환장을 해 진짜 디저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 참외 와 냄새 맡으니 죽겠나봐 어때 맛이? 저희는요 참외가 너무 남아들어서 디저트로 돼지를 줍니다 야 먹어 한 번 줘봐 야 아우 아우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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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대박이야 싸워 나 잘랐네 또 또 우리 유박이랑 대박이는 참외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 아우 아우 표정 봐 뭘 쓰셨어 아우 아우 하나가 연우생 디제이 아우 뭐 이렇게 먹었 어떻게 먹어요 아우 어 이거 무서워 나 뒤에 꼭 쇳소리라는 것 같은데 아우 호흡 개선 아우 다시 먹어 또 아우 아우 여기 얼굴이 조금 치진데 Dragons 아우 아우 에바리아 비디오버, 유바리아 아...